하나님 입장에서의 대보금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빛을 보죠 그것 이상의 보금이 어딨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주 안에서 빛이 있으라보다 더 위대한 보금이 어딨냐 말이야 봐야 되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봐야 되니까 흑암에 갇혀서 운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빛이 있으라 안 해요 나름 양심적으로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모든 것들 또는 지식이 돼도 괜찮죠 이런 면에서는 지식과 암, 영성과 지혜를 어떻게 해서든 알리려고 나름 고생하면서 평생을 강의한 제가 비판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뭐는 확실해요? 고살은 확실해요 여러분 고마운 존재들이야 시대마다 서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시대에 한계가 있어서 거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이고 영적 전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체의 이야기예요 남 얘기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앞으로 1만 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지금 아당과 이브야 지금 여러분 안에 아당과 이브가 있는 거야 1만 년 후에 여러분을 조상으로 삼는 정말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한 과거에 내가 있었다 그거예요 내가 아담과 이브를 아는 아담과 이브를 내 안에 품고 있는 왜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깨달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홍동이 돼야 돼 이치적 해석이에요 진짜 남녀가 안 갈린 내가 암수가 하나 된 몸 이런 게 아니라 이치적 이치적 지구가 진화할수록 그렇게 돼요 그거는 이제 차지하고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고 공부하고 구도자임을 선택해서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영적 자신들을 번성시키면 그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로아스터로 헤르메스 쪽으로 모세 쪽으로 태양신탁소에 더 소중한 생명력이 보관돼 있다가 그 아담의 직계호선으로 그 계열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점 이 우주의 역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사명을 딱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를 공부하기 때문에 선형적 시간이 펼쳐진 우주라는 공간에서 그것도 지구에서 머리 달고 사고를 하면서 선형적인 시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보다 선지했던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부처와 예수 석가와 예수죠 석가와 예수의 지금 대표적인 사건을 그 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골고다비 사건 중심으로 종교가 깨지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거죠 종교를 전혀 갖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종교가 깨지지 않았다면 같은 공간을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또 뭐가 있어요 같은 물리적 세상이지만 실제로 관심사가 너무 다르죠 요새 MBTI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재미삼아서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람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까지만 들어오면 이런 세상이 아니야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골고다비 사건 이후로 쾅 하고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개체라는 거야 개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간 개체 하나 둘 셋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80억 다 다른 우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체가 그러니 서로 뒤섞이고 결실을 맺기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물질에서 벌어지는 일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이치가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2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죠 지금으로부터 요 500년 자 저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때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2500년 동안 예를 들면 2500년이 여러분 찰나예요 찰나 그러니까 지금 석가와 예수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적 시간으로 여러분 2500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구적 시간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루 낮잠 1시간 10분 1분도 안 돼 시간 그런 시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엊그저께 부처님 석가 부처님 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골고루다 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오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체감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야 지금은 그 영성에 여기 세계관 그 하나의 세계관을 짊어진 그 위대한 두 분이 펼쳐놓은 세계관에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 만에 받는 느낌처럼 2500년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00년을 극복하고 무슨 세상을 열어야 돼요 각각의 하나님이 우주를 직접 봐야 되고 우주 말을 해야 되고 우주를 직접 열어야 된다 지금은 창조력의 시대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시대인 거예요 이 두 분이 엊그제와 어제 그러라고 지금 대규모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진화를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이런 글을 읽을 때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책임을 갖고 세계관을 드러내야 된다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짊어진 이런 거 제가 부처님이 그 아스탈적인 모태 그것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그 집에서 뭐 환경이 어려웠겠죠 그때 자기 왕국이 뭐 어려웠는지 하여튼간 그래도 왕국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고행길을 선택했던 것은 우주적 선택이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짊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 대우주의 서원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스트랄 쪽으로 완성시켜야 되니까 12연기 그것에 근거한 사성제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8정도 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에 맞는 가르침 그 마음을 알면 이 두 분이 얼마나 무거운 세계관을 짊어지고 그것을 2500년 동안 더 멀리 풀어내려고 이때 혈혈단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않는 그 세상에 혈혈단신 와서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은 상식이 된 지금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 된 그거 하나 얘기하려고 평생을 우주적 시간을 다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이 두 영성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거예요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인지학적 사고라고 하는 건 안보이는 세계의 메커니즘과 영학적 과학적 원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현실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지학이야 여러분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인지학 그러니까 인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글자로 배우면 안 돼요 절대 글자로 배우는 건 그냥 유물론자라 다름없어 슈타이너가 비판하는 소박 실재론자들의 행위야 슈타이너가 말한 인지학 자체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예요 슈타이너의 마음을 알고 슈타이너의 가르침을 받는 그 구도자의 인생을 살면 그게 인지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불교를 공부하거나 기독교를 공부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에 중독돼서 또는 그냥 환상에 젖어서 앉아서 질질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문가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랬어요 라고 가짜 마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이해해야지 성결구절 아무거나 하나 딱 갖고 와도 그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역사적 지식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정도만 있으면 정말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성령의 삶이고 은총받은 삶이고 축복받은 삶이지 11조 나름 내고 20억짜리 아파트 두 채 갖다 바치고 나는 그래도 많이 갖다 바친 전두사야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고개 들고 다니고 나 공부 많이 했어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강의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런 걸 알아야지 실체를 알아야지 복음의 인생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설명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보세요 인작은 항상 추상적인 것에서 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으로 귀결된다 그 소리야 그래서 그래서 골고다비 사건을 위해서 하이퍼보레아기 폴라리스키가 존재했었다 있었다 태양계 엘로임 하나님이 있었다 맞는 사실이야 이 사건 하나로 이 사건은 왜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자체 좀 하나 박아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사고하고 개체가 살아나가라고 그것 때문에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나라를 지구를 태양계를 우리 은하를 우리 우주를 빛이 있으라 그래서 했네 결국엔 그게 누구였다 나였더라 보금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합리다만 합리다만 이러잖아요 이런 글에서도 여러분들이 약간 힘을 느껴야 돼요 슈타이너가 왜 그냥 얘기하면 되지 합리다만 그랬을까요 이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내가 얘기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날 미친놈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헛소리 망상이라고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 이딴 얘기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뒷골목에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슈타이너의 누가 보금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슈타이너의 누가 보금소에 가장 큰 가르침은 뭐다 이런 거 중요해 알면 좋겠지 하지만 뭘 배워야 된다 슈타이너의 용기 이게 슈타이너의 서원의 힘이에요 이게 슈타이너의 창조력이야 이게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배우는 거 여러분 그냥 머리 똑똑하면 그냥 습득해요 이거 내용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겠지 야 슈타이너 선생 당신은 뭔데 자꾸 그 아카시아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야 제 상황도 똑같죠 저는 입버릇처럼 뭐라 그래요 천부경이 근거가 돼야 된다 천부경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근거다 모든 우주의 탄생 변화 원리는 천부경 81자로 다 해결된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근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장 똑같아요 다른 건 뭐예요 슈타이너가 근거 삼는 아카시아 연대기는 천부경 안에 그냥 포함되고도 남아 이 구석 핸디쿵의 점 하나로 천부경은 그만큼 더 큰 우주적 기록이에요 천부경이 지상에서 나타난 일을 기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 의미는 그것만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그것의 표현이지만 이 한계가 있으니까 보금서는 지상에서 일어난 일을 실제로 누가든 마체든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의 근데 영적 의미라고 하는 건 더 큰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 천부경과 같은 것들 더 고대 더 생생하고 더 큰 비위들 누가 내려준 조로와스터 쪽에서 내려온 불교 쪽에서 내려온 마치 이런 것과 같은 힘이 있어야지 보금서에 기록된 것들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슈타이너 입장에서도 자꾸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슈타이너가 자꾸 아카식 레코드를 얘기하고 있나 그때나 지금이나 100년 만에 똑같아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냥 관념론에 빠져서 그냥 사상 철학이나 하고 있는 인간들을 슈타이너가 무지개수로 봤겠죠 아니면 영매의 짓거리나 하고 있는 자기 선배들 봤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그러니까 신재학 내에서도 슈타이너 선생을 모셔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왜? 자기들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었거든 갑갑했거든 자기도 아 이게 막 블라바치키 여사가 얘기해주고 나도 그런 힘이 있어서 막 우주 기록을 좀 보고선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아 이게 도대체 내게 안되네 이게 지상에서 이뤄진 일과 그 아카식 레코드가 연결이 안되네 이게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뭐예요? 야 신재학 됐어 인재학 신재학과 인재학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재 왜? 인간은 사고성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야 인간이 신이야 인재학이 곧 신재학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슈타이너도 어떤 것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큰 공부에 더 큰 근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천부경 81자 모든 사실을 기록한다면 세상의 모든 책들도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슈타이너가 간 이후로 10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해 자기 생활을 그것도 뭘로? 옛날에는 종이에 일기를 썼지만 지금은 뭘로? 영상으로 남겨놔요 지금 영상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cctv가 우리를 다 감시하고 있어 다 저장되고 있어 지금 이게 무슨 우주예요 실제로? 정보 우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힘으로 알아야 돼요 정보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그냥 간단한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가 기록돼서 내 모든 것을 다 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욕신은 죽어도 내 정보가 그냥 이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정보 우주야 진짜 이해하시죠? 그것부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기체로 살아남은 이 영성이 있을 수 있는 인간의 거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도 인간으로 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 그냥 금세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 와중에 제가 늘상 비판하는 뭐예요? 개고양이는 이미 인간 세상으로 끌어들였어요 이미 게다가 인간은 기계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의 에테르 아스트랄이 가득가득 있었던 귀여운 강아지한테는 그냥 인간들이 다 지는 거야 인간들이 주먹만한 강아지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을 그냥 쓰고 강아지가 죽으면 질질자도 어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냉소적이 되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나이가 간 이후부터 책들로 다 담을 수 없지만 이제 그게 기술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기술이 모든 정보를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 생체에 기록한다는 기술이 나올 거야 DNA 저장소 이런 얘기 제가 초반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과학 앞으로 나가야 될 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초고속 초정밀 초소형 또는 초대형 초자동 초저장 이런 거야 이제 앞으로 과학은 제가 초반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앞으로 먹거리 산업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예지해 드린 거야 자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지금 앞으로 과학인데 이것도 지금 극복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봤던 것보다 이제 10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거야 그게 곧 우주가 돼버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과학물질 문명이 지금 우주를 거의 그냥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천복형을 돌리고 보니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지구의 중력장을 이렇게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서 무슨 중력장을 이용해야 돼요 영적 중력장을 우리는 이용해야 돼 우리가 먼저 그걸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구의 물질 중력장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태 이 물질은 뭐예요 옷 갈아입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해해야 돼요 인간을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100년짜리예요 이거 완전 물질적인 기준이지 인간은 어떤 개체예요 영원한 존재야 태생 자체가 인간은 그냥 영원 불면 존재야 근데 그게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깨진 종교적 가르침과 사상 철학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포를 안고 있어 그냥 끝난다고 알아 아니에요 인간 자체 지금 적어도 인간 형상을 하고 있는 80억 인구는 영원 불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자 그러면 기록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끝이 없는 거야 이건 여러분 끝이 없어 다만 아까 예시는 뭐예요 물질 지구 우주 안에서의 그 정보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영성만큼이라도 정보를 저장하는 힘이 세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한 거고 근데 그거 갖고 될까요 여러분 안 돼 그래서 제가 영적 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정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담기지 않거든 영적 정보라고 하는 건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전체 내용이 세상에 제공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끝이 없으니까 복음서의 완결이 어딨어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내 옆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있으면 끝 이게 어딨어요 저도 그러잖아 환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끝날 거 같고 천국이야 끝 망상은 지워치우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이 어딨어 없는데 이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느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너가 나처럼 되는 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끝이 진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시공에 상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그 상태야 내가 되는 날까지 나는 너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서 어떤 힘을 느껴야 돼요 지장보살의 서원 그런 하나님들을 우리가 지금 다 품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함께 있어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위로도 있으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종교해 보신 분들은 정말 이해할 거야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고 해도 해도 안 되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어머니는 또 아프고 돈벌이는 해야 되는데 남편은 힘든 건 알겠는데 벌이가 변변치 않고 애들은 커가고 대학 보내야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종교의 힘으로 좀 기도하고 그러는 게 이제 위로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냐는 말이야 그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종교가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지 이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게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서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게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종교는 그래서 그런 위로를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찾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아버지 왜? 물질 자아가 있으니까 물질 자아가 있으니까 그렇죠 종교가 깨지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는 눈물, 기도, 위로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근데 종교가 지금 너무 깨져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종교의 참의미를 안다 그러면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는 뭐 해도 돼요? 의지해도 돼 의지 얼마든지 근데 이 의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의지로 바뀌어야 돼 나아가는 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의지해야지 어떻게 우리는 뭐니까 의지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아이와 같으니까 진화 발달상 우리는 영적 아이예요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의지하는 거야 부처님한테 그 의지 없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의지해야지 하지만 이대로 머물면 돼야 안 돼요 종교가 깨진 이유가 이것만 이용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죠 이 의지가 어떤 의지로 바뀌어야 돼? 개체 하나님 개체 부처님으로서의 의지를 내고 나아가는 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강, 립, 행 한 거야 행 행 믿음, 소망,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의지해 그래 좀 의지하면서 믿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안 되지 무슨 소망 더불어 잘 살겠다는 소망 보금의 소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펼쳐야지 강, 립, 행, 믿음, 소망, 사랑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몇 가지 써놓는 제 이치들 있죠 메인 이치들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고차의 이치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강, 립, 행,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여섯 단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알면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카싱 레코드를 보면 아 이게 현대 구도자가 깨달아야 될 과정이구나 엄청난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그거예요 강립행을 8개로 분리시켜놓으면 뭐예요? 우리의 강립행을 8개로 나눠서 표현하면 그게 팔 정도예요 여러분 그게 팔 정도야 구체적으로 좀 서술해놓으면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으니까 슈타이너도 그 말은 뭐라 그래요?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딱 읽으면 어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서 28장 20절 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라고 슈타이너가 딱 얘기했던 건 뭐예요? 슈타이너가 이 힘을 알았다 그거예요 슈타이너 옆에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슈타이너는 슈타이너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봤다 그거예요 그게 누군지 알았다? 나인 것을 알았다 슈타이너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영학자가 슈타이너 수준의 영학자가 진실이다 확실히 이런 얘기 쓰는 거 제가 잘 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니까? 내 얘기니까 그런 거야 이건 내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 이해해야 돼요 슈타이너 언어는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다 그거예요 굉장히 자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다 그거예요 자기 얘기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로서가 아닌 산자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산자예요 여러분 생령이야 생령 이게 뭐 어디 나오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표현이에요 생령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관념이나 무슨 상상 환상이 아니에요 생령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야 죽은 자로서가 아닌 산자로서 언제나 함께한다 세상의 끝날까지 그 끝날은 뭐예요? 진짜 뭐 엔딩 막 그거예요? 아니야 내가 나를 아는 시공을 극복해내는 시공과 상관이 없는 상태 우리 공부로는 뭐예요? 우주를 벗어날 때까지는 함께한다 그거예요 우주 하나님은 그때까지는 함께하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는 위로하고 위로받고 의지해라 하지만 영적 사춘기는 금방 끝내야 된다 그거예요 계속 징징거리면 안 돼요 그때는 문지방 소령이 야 하나님 잠깐 비켜 쟤 안되겠는데 너 힘으로도 안되겠니? 내가 좀 나설게 그렇게 해서 문지방 소령한테 혹분형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빌빌거리면 생령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산자로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힘은 슈타이너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슈타이너가 어디 솔로몬게 나단계 예수가 있고 예수가 두 명이래 조로하터가 이렇게 내려오고 부처와 니르만아카에 그렇게 합쳤대 그게 골고루다 사건을 일으켰대 끝 됐지 이딴 얘기하고 싶을까요? 슈타이너가 아니에요 슈타이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실이 있어 이런 영적 근거가 있어 그러니 우리는 잘 공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것으로 만들어 나도 그 진실을 봤어 무슨 진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나는 봤고 그걸 느껴 그리고 그게 사실임을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것을 알아야 해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니요 암과 지혜로서 그래서 슈타이너가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살아있는 정신적 흐름이며 계속 얘기하죠 여기도 그리스도교의 게시는 인간이 게시를 받을 수 있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왜?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인간 자체가 영원불명하다라는 근거를 그냥 저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원히 그렇죠?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도 마찬가지 우주를 극복한다고 하는 건 시공을 극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영원히 늘 영원히 베들레임 유아학살에 관한 기록을 읽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유아는 살아남았는가? 라고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힘 배워야 돼요 이 힘 여태까지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성경인데 왜 슈타이너처럼 이렇게 생각을 안 할까? 죄송해요 저는 그 정도 공부를 안 해봤어 근데 했으면 저는 대표적으로 질문한다고 했죠 말씀이 이전에 도대체 뭐가 있었냐고요 다른 건 됐고 말씀이 이전에 뭐가 있었냐고 나는 이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 유아학살 사건? 그러면 유아는 어떻게 살아남았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 잘 숨겼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소에 기록된 예수는 부모를 따라서 이집트로 갔대요 이게 사실 기록된 걸로 요한이 예수보다 조금 빨리 또는 거의 비슷한 때 태어났다면 팔레스타인에 남았던 요한은 해로단 유아 학살 때 죽임을 당했는 게 맞죠 그때 동시에 딱 태어났으면 그냥 학살을 당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안 당했대 이 세 이 아이는 모두 살해되었기 때문에 요한도 학살을 피할 수 없었을 건데 그렇죠? 피했단 말이에요 아카시 현대기 기술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마태복음소와 누가복음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탄생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보나 정신과학적으로 보나 그냥 물리과학으로 보나 그냥 그게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건 나단계 예수는 베들레임 유아학살 이후에 탄생했다 요한과 나단계 예수는 학살 사건 이후 다 맞다는 거죠 요한도 이 학살 사건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솔로몬계 예수 나단계 예수 탄생 사이에 1개월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1, 2개월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복음소에 기록된 게 그냥 사실이야 사실로 돼 구질구질하게 뭔가 변명을 달거나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훨씬 깔끔하죠 슈타인은은 이게 어거지예요 아니에요? 어거지가 아니야 아카시아 현대기 기술과 모든 비의와 내가 성경을 공부해보고 불경을 또 공부해보니 어떤 힘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두 가지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학살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도 아 이게 그냥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당연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결론 조라하스는 페레시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의 존재 아우라 마스다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해 보세요 자 우리 공부로 보면 저는 이제 그 이해가 있으니까 당연한 이해로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니까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고 여기가 지구야 여기가 이제 우주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죠? 지구의 내가 서서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죠 그러면 우주에 우리는 직접적인 누구의 조상? 누구의 조상이 있어요? 누구의 후손이야? 태양 태양이 실제로 여기서 반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조라하스타가 뭐냐면요 그 아우라 마스다의 힘을 알려주고 있고 그 가르침을 했다는 게 뭐냐면 너는 저 태양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이해하시죠? 너는 저 태양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생명에 너는 운총과 축복을 받은 생명 자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기록과 어떤 그 이치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라하스타가 헤르메스 모세한테 그런 힘을 가르쳐주는 거야 아스트랄적인 쪽의 힘 에테리적인 힘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너는 태양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것 아카식 레코트 쪽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태양기 달기 지나서 우리 지구기로 넘어올 때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거죠 엘로임 하나님, 야외 하나님, 그리고 지구로 봤을 때 엘로임 하나님의 후손들이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조라하스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야 시선을 잘 봐야 돼요 어디서 쳐다보는 시선의 느낌이에요? 지구에서 이렇게 저기 태양 너는 그 후손 이렇게 이 태양의 후손 쳐다보고 후손 제가 지금 여러분이 힘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 설명이 왜 제가 자명해요? 겪으면 이게 그냥 당연한 게 돼버려요 겪어내면 그러니까 방향, 시선, 위치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간극과 무주와 우주 사이를 두고 이 설명에서 여태까지 제가 몇 년을 강요하면서 이 안에 다 설명 가능하잖아 이 메커니즘 안으로 다 설명 가능해요 심지어 뭐까지? 부처와 그리스도까지 다 가능해 모든 설명이 우리 공부의 메커니즘 가지고 왜 그래요? 당연히 지금까지의 공부는 많이 쳐줘봤자 공이니 뭐니 하는 이 세상에서 못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사고를 근데 이걸 지금 뻥 뚫어서 이렇게 해놨으니 당연히 안 통하나 통하죠 모든 설명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태양의 작용이 그 빛과 열 속에 나타나 있듯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날 좋으면 가서 태양을 실제로 이렇게 좀 쪼이라고 하잖아요 일광욕하듯이 피부가 따사롭고 따사롭고 까칠까칠한 느낌이 뭐예요? 그게 엘로힘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제가 표현하잖아 그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빛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혼적인 힘까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열 속에 나타나 있듯이 물질적인 태양에게 은혜를 쏟아붓고 있는 강력한 영적인 태양 존재를 보라고 말한 것이다 저도 똑같이 저도 똑같이 태양을 보라 태양을 보라 태양 2편의 이면에 가봤나 태양 속에 들어가 봤나 저 따사로움이 정말 엘로힘의 축복이다 그 생명력 때문에 지금 만물이 화생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글씨로 아우라마즈다가 나왔다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우라마즈다의 정확한 글자적 이론적 지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이게 사실이야 아우라마즈다의 힘이라고 만약에 조라하스타가 표현했을 땐 뭐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제 표현으로는 엘로힘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 말고 태양의 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말고 그 사랑을 좀 봐라 그 얘기예요 태양의 존재를 봐라 무슨 태양? 강력한 영적인 영적인 같이 봐라 그거죠 그러니까 조라하스타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아우라마즈다 조라하스타의 힘은 어떻게 뿌려지고 있어요? 온 세상에 가랑비 젖듯이 빛처럼 촉촉하게 내리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예요? 이치의 빛 아우라마즈다의 사랑 태양의 대사랑 야외 하나님의 달빛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어깨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에 사는 조라하스타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떤 시선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열려있는 시선을 얘기하는 거야 자 태양을 봐 내려올 거야 이랬잖아요 제가 여기 설명이 있네 태양을 가르쳐서 태양에 사는 신성한 영 아우라마즈다는 어떻게? 지상에 가까워지고 있고 언젠가는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구였어요 결국에는? 나단계 예수 그리스도로 합쳐졌죠 그래서 골고답이 꽝! 그래서 우리가 모두 어떤 상태가 됐어요? 아우라마즈다가 서서히 지상에 가까워져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갔어 이미 그 상태 근데 까마득하게 모를 뿐 안타깝지만 우주 메커니즘이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 질문할 거예요 우주 메커니즘은 도대체 왜 그런데? 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 거야? 명확한 근거가 있죠 당신이 아카싱 레코드를 봤습니까? 모르죠? 그게 근거 됐죠? 그게 근거야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게 근거야 그러니까 뭘 건넌 게 확실해요? 망각의 강 망각의 강을 건넌 게 100% 확실한 거야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망각의 강을 여러분 동네 개울가 진검다리에 놓여있는 청계천에 그 개울가 걷듯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각의 강이 그냥 내 강이 내 깡이 돼버리는 거야 새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한 거예요? 즐길 수 있어 즐길 수 있어 처음에 아이들은 보이지만 못 건너가서 무섭듯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너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건너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하지만 망각의 메커니즘은 언제나 존재해 존재해 여러분이 이제 알게 돼요 직접 망각의 강을 확인하면 자 사실로는 맞아요 여러분 아까 카르마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해도 돼 할 정도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물적자와 영적자가 있을 때 그죠? 할 정도라고 하는 건 좀 더 정확히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적자 중에서도 저차물적자와 고차물적자라고 했죠 밑에 있는 정견부터 시작한 네 개는 저차물적자를 극복하는 방법 지켜야 될 것 이렇게 보면 되고 위에부터 정명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차물적자가 겪어내야 될 드디어 구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래 4 정도와 위에 4 정도 합쳐서 8 정도 지금은 이 8 정도가 그냥 당연한 게 돼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그 8 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적자와 영적자의 메커니즘으로 상승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밑에 4 정도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물적자 그리고 더 올라가서 영적자로 올라가야 되는 위에 4 정도로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라고 8 정도를 얘기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본 거예요 그럼 8 정도 카르마 나쁜 작용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할 때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두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카르마의 나쁜 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8 정도를 해야 되는군요 8 정도가 뭐지? 그리고 달려들면 카르마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더 쌓일 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아이들한테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라고 부모가 딱 설정하는 순간 애는 어떻게 돼요? 망가져 그냥 망가지는 거야 똑같아 깨달음도 여러분 똑같아요 나 깨달아야지 나는 나가 돼야지 일이 뭐지? 이런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사실이에요 공부니까 설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냥 사실이야 만약에 그러고 끝내면 어떻게 돼? 아무 깨달음 안 와요 그건 본인이 잘 알죠 본인이 잘 알아 아 난 하나님 되고 싶어 정말 이런 것들만 그냥 내 안에 가득 차다 그러면 그거 안 돼 그냥 영매만 될 뿐 그래서 제가 지장보살의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지냐 그게 그래서 근데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되죠 그래 나 지장보살의 서원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카르마 따위나 벗어나자고 팔정도 공부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지만 슈타이노는 불교의 가르침의 기본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기본적으로는 맞으니까 부살에서는 부처가 되는 깨달음으로 인류 전체의 파도가 밀어 닥쳤다 이거 힘으로 느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 파도가 밀어 닥친다라고 있던 이런 힘 부처의 석가가 고타마시타르타가 보살로서 은혜환생을 하면서 커다란 다르마의 힘으로 업과 카르마를 극복할 수 있는 유네추에 올라서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우주를 벗어나서 우주를 한 줌에 쥐고 아 실체가 이거구나 아 이 안에 있으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이 한 줌에 있는 우주로 내가 다시 빠져들었죠 그게 보살로 반복되면서 부처가 되는 거야 그 힘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부처 자체는 우주를 한 줌으로 쥐어요 그냥 하지만 내가 기꺼이 그 안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야 그 깨달음으로 어떻게 전 인류에게 우주적 파도를 밀어 닥치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팔종도의 힘 12연기의 힘 자성제의 힘 고통이 뭔지 알려주는 그 대자데비 사랑한 힘 그 덕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거예요 그 거대한 대자데비의 파도가 없이 어떻게 예수 네가 뭔데 골고다 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지 일으키는 거예요 두 가지 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로와 저쪽의 힘과 지금 이 수준에서는 부처 불교 쪽의 힘 이렇게 두 가지 축 그게 솔로몬개다 나단개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모든 법은요 여러분 만약에 로고스 제가 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태극이 태극이 자 이건 비물질스러운 거예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태극끼리 합쳐가지고 어떤 성질을 드러냈어 그거 다르마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깨달음이 오면 이런 말에 얽매이지 않아 절대 다르마가 뭔데 그 이전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야 다르마는 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설명해 보는 거예요 태극들이 합쳐서 어떤 성질을 드러내면 그게 다르마야 그게 뭐예요 로고스야 로고스 그게 뭐예요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이야 그죠 그 힘을 알았어 그 법칙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시공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 법칙이 이러하구나 그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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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르마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로하스터는 자 봐 태양의 힘이 바로 그런 것이야 아우라마즈다의 힘이 그 다르마의 힘을 주는 것이야 부처는 뭐예요 야 법을 잘 봐야 돼 법이 뭔데 야 세상 고통스럽지 12연계 8정도라는 게 있어 너희들은 사고하는 하나님이야 세상이 펼쳐진 거를 그대로 볼 수 있겠지 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다르마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불교든 뭐든 사상철학 종교적으로 그냥 막 이런 단어에 막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힘으로 느껴라 힘으로 힘 그러니까 또 뭐 불교가 더 원래 대단한 거였지 이딴 입은 법적인 생각은 제발 집어치우시고 그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얘 것이 좋아 현대 것이 좋아 너가나 내가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야가나 여가나 그런 게 아니다고요 여러분 세계 새것은 뭐예요 새것 새것 이 안에서 싸워봤자요 야 중도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중도라고 하는 건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회색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뜻 가지고 한쪽을 선택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닐까 저도 이런 차원으로는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것조차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면으로 있어야 진짜 참 중도예요 이것들의 연속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의 연속 그러니까 뭐예요 구도자로 치면 구도자의 길 구도자가 구도자의 길을 끊임없이 혼란스럽지만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도 실제로 길이에요 그게 도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중도지 관념으로 선택 저거 선택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이런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이 나와 위에 세계관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세계관이 나왔을 때 여러분 우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새것이야 여기서 아웅다웅 거리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떡해요 근데 내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걸어라 그거예요 걸어라 회색분자놀이 하지 말고 구조자들아 불교니 기독교니 이거 갖고 싸우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봐봐 불교가 더 위대했네 슈타녀도 인정했지 모질이더라 그렇게 생각하라고 슈타녀가 지금 얘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우주도 있고 이우주도 있다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로하스터는 실제 우주 아우라마스다의 힘 태양어머니의 힘 알아라 그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진화해서 너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 불교의 힘은 뭐예요 그런 힘들이 너에게 들어왔지 너 자체가 우주야 그것이 불성이야 그것이 성령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죠 그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일단 진화발달상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8정도 12형기 4성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인간에 관한 문제를 철저하게 해명한다 인간에 관한 문제를 철저하게 그 내면을 파악해야 되고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니까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겠지만 고통 힘들겠지만 고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행복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고통을 얘기할까 행복과 보통은 같아요 자 근데 왜 고통일까 고통의 끝에 행복 행복의 끝에 고통 이 설명이 너무 어려운 설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히 얘기했지만 고통 끝에 행복 행복 끝에 고통 영원한 반복 영원한 반복 이것에 왜 누가 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증명이야 망각의 강 설정한 거 있죠 망각의 강을 건넜어 그 이전에 어디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 자리로부터 내 근원의 우주 어머니 자리로부터 멀어졌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하지만 이 고통은 왜 있는 거예요 양분이야 양분이에요 이 고통은 왜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구에 왜 떨어졌어 하나님들하고 그러면 바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행복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 하지만 또 바로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져 왜 남들을 봤거든 이미 나처럼 느끼고 나처럼 되지 않은 하나님을 이미 봤거든 수많은 생에서 계속 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 또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뭐예요 복음 하나님 입장에서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의 대복음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빛을 보죠 그것 이상의 복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안에서 빛이 있으라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냐 말이야 봐야 되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봐야 되니까 흑암에 갇혀서 운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빛이 있으라 안 해요 나름 양심적으로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모든 것들 또는 지식이 돼도 괜찮죠 이런 면에서는 지식과 암 영성과 지혜를 어떻게 해서든 알리려고 나름 고생하면서 평생을 강의한 제가 비판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뭐가 뭐는 확실해요 고살은 확실해요 여러분 고마운 존재들이야 그죠 시대마다 서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시대에 한계가 있어서 거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름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쌓을 때 영성을 쌓을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얼른 영적 사춘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식도 쌓으면서 영적 사춘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더 큰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의 가르침과 우주적 교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면의 가르침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효율성도 없을 뿐이지만 없을 뿐더러 그럴싸하게 나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우주적 교리 부분에서 이 근거가 미약해 가만 보니 요새 모든 가르침이 그렇죠 다 내면 내면 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지어 애고를 부정하면서까지 그 우주적 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인간 하나님을 만들어놨는데 애고 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그냥 버려버려야 될 것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현실을 왜 부정해 색측식 공이라고 그러니까 공하니까 무의미해 이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만들어줬더니 애매비도 몰라보는 걸 그런 가르침은 다 개뻥이니까 여러분 이제 귀로도 안 들어도 돼요 그럴싸한 스님이 여태까지 들었던 게 괜찮은데 예를 들면 반야신경 하는데 이건 모두 공한 거고 의미 없는 거예요 사전 설명 없이 그냥 그래버리고 약간 끝내버린다 그 사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 앞에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조용한 가운데 설법하잖아 보통 스님들이 그딴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박수 칠 거야 정신 차리라고 마음 같아서는 가서 싸다구를 한 대 때리겠죠 한 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독대할 때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 형식이면 누군가 앞에서 독대하는데 그 인간이 헛소리를 해 그러면 스승이 어떻게 돼요? 죽비를 그냥 어깨로 쾅 하고 치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탁 하고 끊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그런 좀비 상태라는 거예요 좀비 상태 이건 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실체가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불교 쪽에 계신 분들은 공부해야 돼요 천부경하고 아카싱 레코드 요새는 많이 깨어나셨잖아요 그러면 공부해야지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부처는 우주 비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부처의 입장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념에 빠져 있는 거를 본인들이 몰라요 관념 놀이하고 있는 걸 본인들이 몰라 이딴 면에서는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는 더 심하지 환상에 빠져 있어 그냥 죄인을 만들어놓고 환상에 빠트려놨어 그러니까 마약한 상태지 관념 놀에 빠진 사람들한테 마약을 매긴 거하고 똑같은 상태 불교나 기독교나 지금 다 깨져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다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놨잖아요 부처는 이때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일단 인간이 돼야 되니까 먹고 사는 쪽에서 고통이 뭔지 그런 것들 기초적인 걸 알려줘야지 우주 탄생 막 이런 거를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비밀에 대한 거는 그렇죠 그래서 내면의 가르침에 대한 게 집중돼 있었고 차라리 그쪽은 어느 쪽이에요 저쪽 조라스토계로 내려오는 쪽에서 그딴 걸 좀 가르쳤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가르침을 마음에 작용시키고 인간의 마음이 선량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처는 가르침을 설파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선량한 것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민감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테레사 비판하는 거하고 이걸 여러분이 자리해야 돼요 선량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팔 정도를 얘기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중도가 아니야 더 고통스러워라 그거예요 이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마음 착한 구도자의 특징이 막 하고 발현돼요 그럼 제가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뭐해 테레사밖에 안 되지 그딴 선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선량하다라는 것 부처가 가르친 게 도대체 뭘까요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냥 단순히 그 얘기였을까요 그러면 고통 말고 그냥 차라리 뭐 인위예지 이런 거나 직접적으로 가르치겠지 왜 고통을 얘기했을까 고 진멸도 를 왜 얘기했을까 그리고 나름 이거 우주 교리를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나름 얘기한 거예요 우주 탄생부터 얘기해서 그렇지 더 깊은 얘기를 했을 수 있으나 그게 12연기 비슷한 느낌으로 좀 이해해 그리고 12연기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팔 정도로 공부해서 깨달아 이 과정이 선량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도덕적인 저차 도덕적인 선량함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량함은 뭐예요 4성제 12연기 8종도를 통해서 인간다워져라라고 하는 가르침 그게 선량한 사람 선량한 인간 이라는 거예요 학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거예요 단어에서 오는 한계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량 개나 주세요 무슨 선량이야 선량이 그래봤자 테레사밖에 안 되지 슈타이너 얘기가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라요 제가 통찰한 거하고 너무 똑같아서 우주 모테로부터 통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몰랐을 때 어떻게 간극 그려놓고 이 어머니 자리에서 멀어졌다 지금 나 모테로부터 멀어졌다 어머니 품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되잖아 부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 아 부처도 알았겠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았지 아 부처도 이렇게 멀어진 자신을 봤겠구나 그 슬픔을 알았겠구나 본인도 고통스러웠겠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돼 일단 그래서 고통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로 우주 모테로부터 멀어진 것을 통찰한 거예요 자 그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었더라 내면 내적인 존재다 왜 앞으로 내 이후 그리고 앞으로 올 예수 이후는 어떻게 되니까 물체 에테리치 아스탈치 자아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존재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했어요 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내적 존재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발달 단계가 달랐다 그러면 위대한 부처가 이런 가르침을 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차원의 조로아스터 역할을 했겠지 불교 중심의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게 뭐였어요 시선이 밖 밖쪽으로 향하고 있죠 요쪽 그러니까 딱 이해되죠 부처는 안쪽 내면을 봐 조로아스터는 바깥쪽 야 어머니 저기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쉽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겪어야지 내 입장에서 자명한 설명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자 저는 무슨 힘 갖고 하고 있어요 천부경의 힘 갖고 천부경의 힘 갖고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을 받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아 부처의 힘과 그리스도의 힘 이렇게 이 메커니즘 단순한 거 하나 가지고 지금 다 통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처는 인간의 내면 그죠 인간이 지나면서 안 이 비 설 신 의 육식 무명으로부터 생겨난다 라고 했어요 12연기가 무명부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노사까지 12연기 그죠 이 와중에 어떤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비 설 신 의가 생겨서 인간답게 우주가 만들어지면 지구 안에서 그렇게 인간은 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12연기는 우주를 약간 퉁 쳐서 지구 진화 인간 진화에 대한 어떻게 해요 발달 단계를 아까식 레코드를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12연기가 그래서 여러분 12연기도요 어 무명이 도대체 뭐야 무명 무명 때문에 다 미치려고 그래 사람들이 우리 공부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명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나 지구 우주 여러분 무명 수준이요 부처님이 말한 무명은 여기까지에요 이 넓은 공간까지 부처님은 무명을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명 수준이 어디에요 여러분 우주에테리장이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우주에테리장 수준이에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무명이에요 뭔가 없는 곳에서 나온 것 같아 그죠 밝음이 없어 흑암이야 그런데서부터 뭔가 나왔어 그 수준이 딱 뭐예요 창세기 딱 그 수준이에요 흑암위를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 흑암위에서 명하는 힘 밝은 명이든 명명할 명이든 상관없어요 같은 이치야 밝은 명이 모여서 무에서 명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거나 흑암에서 어두운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야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우리 우주 안에서의 얘기에요 12형기도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12형기 강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확장이 돼요 할 정도도 영적 자아까지 확장시킨 것처럼 12형기도 우리 메커니즘으로 무주까지 끌어올려야 돼 지금 시대에 그게 사명이에요 언제까지 12형기를 우주 안에서 그러고 무명이 어떻느니 노사가 어떻느니 행이 어떻느니 그런 설명만 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실체가 없으니까 그냥 관념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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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싱 레코드를 보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게 관념이 아니라 12형기가 사실 벌어진 일을 실제로 부처님이 보고 말해놓은 것 이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육식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인간 진화가 포함되니까 에테르차 아스트랄체가 자꾸 무슨 기관을 만들어요 에테르적인 외적 기관을 만든다 그게 뭐예요 육식 안이비설시네 그것들하고 관계가 뭐예요 육경 그래서 무슨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18초 제가 지금 여러분 불교에서 어렵다는 공부 그냥 줄줄줄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니까 그냥 아카싱 레코드를 보면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니까 근데 거기 뭐가 그렇게 어렵냔 말이에요 그게 공부를 그러니까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아카싱 레코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의 가르침은 그렇게 내면을 응시하고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학을 공부하고 아카싱 레코드를 번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부처의 시대적 가르침인가 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보이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려울까 슈타인의 입장에서 팔정도 12연기 이런 거 언어가 달라서 그 한계는 있겠지만 아 부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겠지 아카싱 레코드를 보호하니 진화발달상 그런 얘기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겠죠 슈타인어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빛이 인간의 눈을 만들어냈대 이런 말부터 여러분 막히잖아요 빛이 어떻게 인간의 눈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지나가는 말로요 수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눈에서도 빛을 쏜다 그랬어 눈은 여러분 그냥 빛에 작용하는 그냥 기관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 인간은 빛을 쏴 눈으로 빛을 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빛몸이니까 이해하세요? 우리는 빛몸이니까 왜 우리가 빛몸인 게 당연해요 빛이 있으라 했잖아 거기에 생명력을 넣었잖아 자 보세요 빛이 인간의 눈을 만들어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 우리도 만들었는데 눈 깐 거야 그리고 우리 자체가 빛을 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빛이 와도 그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빛이 과거 인체 안에 있었던 어떤 기관에서 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빗몸 빗몸 빛이 과거 언제 인체 안에 있던 것에서부터 기관을 만들어냈죠 왜? 빛은 빛끼리 만나려고 하거든 내 빛 아들은 어디로 가려고 해요? 태양 엘로힘으로 가려고 해 태양 엘로힘 자식이니까 우리는 빛몸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빛의 힘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빛이 과거 인체 안에 있던 어떤 기관을 발전시켜서 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입이 설신을 할 때 색 그러는 거예요 색 색 색 색 불교에서도 그래서 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질 세상 퉁 치면 색 그러잖아요 색개 이러잖아 색개 무색개 이러는 거 욕개 이러는 게 다 이런 의미예요 색개니 욕개니 무색개니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또 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주다 말씀을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의 힘 말씀이 뭘 있으라고 했으니까 빛 그러니까 빛보다 어머니격이 뭐예요? 말씀 말씀보다 어머니격이 뭐예요? 마음 자체 실제로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은 당연히 신적 정신적인 것들로부터 형성됐겠죠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주 빛을 주의 자손들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빛몸을 하고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제가 뭐하라고 그래요? 표현 앉아서 공부면 뱃날 한다고 깨달음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100% 깨달음 수준마다 그래서 계속 표현하라 그거예요 표현하라 빛몸을 해가지고 표현 안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방임이야 그건 이체는 그래서 모든 힘을 그냥 다 포함시켜버려요 하도 복잡스럽고 어려우니까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슈타인화 표현을 빌자면 이런 거 다 뭐예요? 고차 존재들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고차 존재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야 너도 진화 발달해야지 야 너 숨 쉬어야 돼 개체니까 어떻게? 호흡기관 야 너 우리 비더머니 봐야 되지? 눈 너 소화시켜야 되지? 소화기관 야 너는 개체니까 물질력이 이제 막 그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너 뭔가 만들어야 돼 손, 발, 피부 이렇게 되는 거죠 너 하나님 소리 들어야지 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지구 에테르 장에서는 제가 딱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지구 어머니 지구 어머니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상은 여러분 그렇죠? 우리 형상의 에테르 아스트랄의 힘은 어느 장이에요? 1차적으로는 지구 에테르 장이야 2차적으로는 어느 에테르 장이에요? 우주 에테르 장이에요 하지만 인간 자체의 하나님의 근성이 있는 인간은 어떤 에테르 장이 있어요? 우주까지 포괄하는 에테르 장이 동시에 들어와 있어 이거를 알려주는 게 뭐다? 내면 부처는 그 내면을 알려준 거다 자 조로아트는 어떤 힘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구 에테르 장이 이런 거야 우주 에테르 장의 힘이 이런 거야 자 둥둥 떠있는 태양하고 달이 보이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조상이고 우리 고양이야 저것들이 힘의 실체가 아우라마지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들을 공부해야지 이거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여러 힘들 그러니까 헤르메스의 힘들이 보통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헤르메스 학이라고 하는 게 헤르메스 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로 보통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그게 좀 다른 거죠 부처는 인간 내부에 활동하는 여러 힘들 인간의 내부에 쓰면 여러 힘들에 대해 말했다 자 조로아트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얘기해요 자 간단히 어떻게 다시 부처는 내면 조로아트는 이렇게 바깥을 보는 이 힘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천부경을 보통 아카식 레코드에 얘기하는 건 보통은 다 이런 뻥 공부에 빠져 있으니 실체를 바라라고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천부경이라고 하는 힘은 어떤 힘이에요 여러분 조로아트의 힘과 부처의 힘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대사마비의 힘이야 천부경은 그게 다 있어요 왜? 어떤 한마디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악명 이거 한마디만 봐도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우주 탄생은 뭘 보면 알 수 있어? 1심의 시선부터 육생할 때까지 주룩주룩주룩 써있는 이거 자 그중에서도 뭐? 1적 10커 이것만 보면 그냥 우주 탄생 변화 원리야 그죠? 본심, 본태양, 악명 이거 인간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천부경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생 변화 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육생에서 너희들 만악만 내 할 건데 어떻게 살아라? 인중천지 일해라 내면 천부경은 그래서 두 가지 힘이 다 써있는 거예요 천부경이요 여러분 천부경이 조로아스터도 만들어내고 불교도 만들어내고 기독교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백프로 천프로 만프로 모든 사상철학, 종교, 과학, 예술은 천부경으로 통한다 어디 안에서는? 우주 안에서는 어떤 우주도 다른 우주도 백프로 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쵸? 제가 통상적으로 아카식네코드하고 직접 비교하는 건 뭐예요? 1적 10거 이거 이거 하지만 부처의 힘도 있다 어디? 양학명, 인중천질, 본신본태 이런데 그냥 써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갖고 있으니 우주 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별들의 일들과 빛이 산란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나의 일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저기 반짝이고 있는 별이 누구다? 나의 직접 조상이다 그래서 밤하늘에 영롱하게 떠있는 별을 보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특히나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니까 그래서 저별은 나의 별 하는 거예요 달은 끌어당기고 놓고 끌어당기고 놓고 하면서 생명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토끼가 방아찍고 있다는 설어가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태양, 달 이런 데서 얘기하는 전설이나 설화들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별자리와 관련된 거 해당 시대의 별자리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동물들 그런 힘들 그런 것들이 연결되니까 그런 설화동화들이 쭉 하고 탄생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밝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부는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하시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있지 있지 조로아스터는 외부 세계 해명과 분석에 관련된 세계관을 가져왔다 라고 하죠 여기에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고 써놓은 거 이거 되게 큰 언어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거대한 종교의 흐름인 조로아스터가 이 힘이 있는 조로아스터가 세계관을 내렸다고 하는 건요 몇 천년짜리예요 실제로 몇 천년짜리 그런 힘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도 어떻게 돼요? 석가 부처가 부처가 딱 되고 나서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힘이라고 하는 건 마치 조로아스터가 헤르메스, 모세 그 이전부터 보살로서 육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힘으로 봤을 때 이 불교라고 하는 힘이요 수천년짜리인 거예요 그거 엄청난 세계관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이 세계관과 불교라고 하는 이 커다란 세계관 두 개가 만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500년 전에 결정적으로 그런 작업이 준비가 됐고 지금은 우리가 그 2500년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 찰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 찰나 자, 보세요 부처는 내면을 가르쳤고 조로아스터는 외적 세상의 연결을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야를 심었다 자, 세계관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직 그냥 심은 거야 보세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리해야 돼 상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무주적 세계관을 지금 그 힘을 빌어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와 조로아스터의 힘을 다 통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주 세상, 무주라고 하는 세계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여러분이 공부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00년 지나면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그래서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얘기하듯이 여러분들 자체가 그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열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체가 저는 그것을 도움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야 조로아스터 석가 예수 이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열려야 돼요? 그게 위대한 예수가 골고다비를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지금 여러분 안에서 무주가 제 거니까 위대해요 그게 아니라 무주 자체가 여러분 안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래서 이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진화 발달상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해해야 된다 이 세계관은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다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개인의가 달렸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야 그 자리에서 그러지 않고서는 메시야 안 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표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깨닫고요 공부하고요 그런 시간 안 와요 못 깨닫았으면 어때? 그 정도 표현하고 좀 더 공부하면 그 정도 표현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 또 지나면 알아요 다음 생에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 다음 생에 한 2,000번 태어나서 아 그때 내가 왜 표현하라는 말을 이렇게 간과했던가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모할 정도로 용기 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 뭘 안다고 직불도 천부경 그냥 기본만 아는 상태에서 무슨 미친 어떤 뭐가 작용을 해 거의 미쳤죠 그때 우선 핵가닥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편지 쓰고 찾아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뭔가 깊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는 수준도 안 돼 돌이켜보면 천부경 그저 좀 깨달은 것밖에 없었어요 깨닫는 표현 깨닫는다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야 된다 그거예요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표현하라는 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실행 안 하고 있는 말이야 결국에 여러분이 깨달음이 안 오고 나는 나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표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용기 안 내서 표현 안 해서 그런 거야 질문 안 해서 아무 핑계를 못 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통상적으로 저쪽을 얘기할 때 그죠 저쪽을 우리가 무주를 통칭해서 저쪽 어머니 고양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준은 훨씬 높은 수준이고 조로아스터가 얘기하는 거는 우주 바운더리에요 우주 에테리장 그죠 여기서 우리가 우주 에테리장 그것도 태양으로 대표되는 이 정도의 힘들 우주 에테리장 안에서의 우리의 최고 어머니 태양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사실 신적 정신적 세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 그것 그것 내 안에 있는 것도 그것으로부터 연결된 힘이야 그 자궁 안에 있어 우리는 그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주를 통찰할 때 하는 보통적인 수준의 힘 근데 조로아스터는 이걸 조로아스터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 비의 전수자들이나 수준 높은 수승들은 그게 좋아 괜찮아 헤르메스가 몇천 년을 이끌었듯이 여러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무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 입장도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절체절명인 거고 너무 중요한 거야 표현하라 이 말이 근데 그냥 귀뜸으로도 안 들리는 거야 예를 들면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도 똑같다는 거야 야 너희들 이런 법칙이 있지 세상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하다는 거야 사람들하고 관계는 이런 거야 우주에서부터 너희들도 이렇게 이렇게 멀어지면서 진화한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을 파악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조라하스터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도대체 알아듣지 못해 심지어 착각해 나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수천 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이 그렇죠 우주 가운데 서 있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무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까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너는 정신적으로 충만한 우주 안에 우주정신과 우주정신의 일부이다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이다 네가 주인이다 지금은 공부가 그렇게 확장됐죠 어떤 사건 이후에 골고답이 사건 이후에 가르침이 바뀌어야 됐었던 거야 그렇죠 근데 골고답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돼 야 위대해 여기서 추앙해버렸어 끝냈어 자기들 입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놓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들은 우상 섬기고 있어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여러분 타중교에 대해서는 우상이라고 비판해놓고 자기들이 그러고 있으면서 얼마나 뻔뻔스러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개소리에요 그건 무슨 그런 개소리가 어딨어 자기들이 더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 너에 대해 죄를 알렸다 너는 정신으로부터 태어나서 정신 안에서 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정신? 우주정신 우주정신 우주의 자체의 정신 빛의 어머니의 마을의 그 정신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상태의 그것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적인 정신을 들이마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공기 지금 숨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쉬고 있는 게 신의 정신을 들여 마시는 거야 왜? 공기 자체도 그 알갱이 하나 자체도 신적인 표현이니까 신적 정신적 세계 그 자궁 안에서 우리는 숨쉬고 있는 것이니까 신의 정신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마다 위대한 신적인 정신에게 공회를 바친다 이게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있지만요 굉장히 여러분 절실하면서도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공회를 바친다 이런 표현 내가 들숨 날숨 할 때마다 우주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뜰 때마다 우주와 소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고 내가 사고할 때마다 우주와 소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슴이 부풀고 가라앉고 부풀고 가라앉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게 우주 정신을 마시고 내뱉고 마시고 내뱉고 그러니까 수련 중에서도 제일 훌륭한 수련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호흡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호흡 수련이 그래서 그냥 기본 훈련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호흡 수련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에테루세 아스트라 루세 선조들만 그리워하는 형식으로 지금 죄다 빠져 있으니까 그만둬라 그거야 그만둬라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호흡해가지고 뭐 대주천 소주천 돌아가는 거 느껴가지고 뭐 기 느껴가지고 뭐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뭐 오라를 볼 거야? 으악 해가지고 무슨 뭐 텔레파시 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컵을 저리로 옮길 거야? 아니면 축제법 쓸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안정시켜서 명상할 거예요? 그래 명상 좋지 그래서 생각을 버릴 거예요? 몰라 할 거예요? 알아라 그거야 제발 좀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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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알아라 사고하라고 뇌를 만들어놨더니 뇌를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놓고 있네? 몰라? 뭘 몰라요 모르긴 알아야지 자 이런 면에서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거다 인간 진화 발달의 단계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것만 추종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는 지구 에테레장이 완전 바뀔 때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대가 지나야지 그 다음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그때 느끼는 거야 아 내가 몇만 년 전에 이런 사고를 했었구나 그게 뭐예요? 아카싱 레코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여러분이 만오천 년 후 2만 년 후 3만 년 후 홍수가 일어나고 바베탑이 무너지는 수많은 반복한 휴지기를 지나서 다시 한 번 목성기에서 딱 목성기 지구에서 딱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아 과거에 토성태양 달기 지구기라고 하는 꼭 다른 휴지기가 지나서 그런 메커니즘에 내가 그런 사고를 했었지라고 슈타이너 같은 사람이 나오고 천부경을 공부한 사람이 그 공부를 목성기에서도 하고 있겠죠 전혀 다른 유기적 생명체 안에서 전혀 다른 지금과는 그래서 그때 그러겠죠 옛날에는 팔, 다리,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뇌가 생겼었는데 그게 우리의 조상의 모습이었어 라고 얘기하겠죠 지금 마치 제가 뭐라고 설명하듯이 계란후라이 같은 선조들이 있었어 솜사탕 같은 선조들이 있었어 이러고 얘기하듯이 그때 가면 지금 우리 형상을 그렇게 고찰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아카싱 레코드를 통해서 그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상도 남기고 자료도 남기잖아요 과학물질 무명이 이렇게 꽃피웠는데 그 자료는 남지 않을까요? 아서요 아서 그거는 찰나야 여러분 찰나 대휴지기를 지나면 리셋이에요 여러분 리셋 이해하시죠? 당장의 우리 우주 에테리장 안에서는 정보가 남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당장 우리 우주적 에테리장에서는 정보가 남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우주도 죽고 나는데 그러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혀 다른 우주에서의 전혀 다른 에테리의 힘으로 우리가 산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테리 우세야 우리가 마침 딱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나 했는데 에테리 우세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나 어머니 고향에 가고 싶으니까 야 저쪽 산에 있는 돌멩이 좀 옮겨볼까? 생각을 일으켜서 손가락으로 찌릭찌릭찌릭찌릭 야 좀 더 싸 찌릭찌릭찌릭찌릭 오야 피라미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테리 우세면 당연해요 여러분 당연해 이런 일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과연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는 그런 힘이 있는 외계인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외계인이 육화되어서 그런 힘들을 사람들한테 와 쏴가지고 이만한 돌도 막 옮겨갖고 이 피라미드를 쌓지 않았을까요? 다 가능해 다 가능해 외계인이 왔으면 그 외계인은 무슨 우세예요? 고등 문명 그거 무슨 우세야? 과학물질 문명이 됐건 에테리 우세가 됐건 아스트랄 우세가 됐건 우리보다는 어떤 차원에서는 고등 문명 와서 뭐 피라미드 만들어 줬나 보지 뭐 그렇죠? 이런 고찰이 되면요 이거 피라미드가 어쨌느니 무슨 대석상이 어쨌느니 저 바다 밑에 무슨 진짜 뭐 해조의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시대가 있다느니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뭐 뭐 지금 내가 중요하지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가 나오는 것에 여러분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휘둘리면 그래서 약간 제가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치를 알아라 그거예요 이치 좀만 지나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지 한 2, 3년만 지나면 알게 돼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지 이런 토론을 안 달아야 되는데 알게 돼요 2, 3년만 지나면 자 이 말 중요하죠 공의를 바친다 이런 표현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쭉 했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공의를 바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환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느낌을 알면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종교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왜 의지한다 그렇죠? 종교의 위로를 받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체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공의를 바치잖아요 이게 진짜 부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거야 실제로 공의를 바치는 느낌이에요 그게 실제로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고마움이 있고 내가 나에게 공의를 바친다고 하는 느낌이 뭔지 여러분이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뭔지 일반 종교에서 무슨 기복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읽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계속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조로아스터계 예를 들면 불교의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계와 불교계가 있을 때 조로아스터의 힘과 불교의 힘은 솔로몬계 예수와 나단계 예수로 흘러갔고 그리고 이것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외적 능력 쉽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내적 능력인 표현이었다 이 둘 위대한 스승은 결국에 2500년 전에 부처 석가모니 부처의 힘으로 응축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결국에 불고다 비의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 예수에게로 솔로몬계 나단계 그리고 나단계로 합쳐지면서 그것이 어떻게 돼? 합이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합 합이 됐다 자 천복형으로 비교하면 뭐 된 거예요 그 순간 나단계 예수로 솔로몬계 예수가 나약해지면서 나단계 예수로 조로아스터가 확 하고 옮겨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삼합 된 순간이야 대삼합 대삼합은 여러분 매시 매초 매순간 일어나죠 매시 매초 매순간 그죠 근데 역사적 사건으로 딱 돌이켜보면 얼마나 위대한 대삼합이 언제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힘으로 느껴보라는 거야 대삼합이 대삼합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라는 개체로 봤을 땐 조로아스터계의 니리마나카야가 막 내려오다가 나단계 예수로 합쳐질 때 대삼합 된 거야 합쳐질 때 그 힘을 느끼라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그 대삼합의 육생의 표출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골고다 비있대 골고다 비있대 세상아 봐라 이러고 그냥 꽝 하고 박은 거예요 피해를 흩뿌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어떤 생명력이 태양 엘로임 하나님과 야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그냥 꽝 하고 지구로 들어왔버린 거야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아카식네코도 공부했죠 태양의 분리 달의 분리가 있었잖아요 골고다 비있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무슨 분리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태양이 비로소 완전 분리 달마저도 완전 분리됐다고 보는 거야 골고다 비있대 여러분이 아카식네코도야 때 분리됐다고 얘기하잖아 그쵸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드디어 경화되다가 달이 분리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태고 쪽에 물론 분리는 일어났지만 진짜로 찬분리를 얘기하자면 언제 분리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골고다 비가 꽝 하고 여기 예수가 매달렸을 때 그때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독립하면서 드디어 변곡점을 넘어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 목성기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전지고적 인류의 우주적 지장보살 서원 전 우주적 지장보살 서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최소한 목성기를 준비하는 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카식네코더로 공부해보니 아 내가 지금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무주를 얘기하는 것은 육칠 문학의 수준이 아니라 아 적어도 정말 대효지기를 지난 목성기의 스승들을 만드는 거구나 아 나는 지금 그런 사명이 있는 거구나 라고 제가 아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목성기에서 그냥 시민이 아니라 목성기 정점 목성기 지구기의 정점에서 스승들이 될 분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눈 깜빡하고 다시 태어나면 알아요 그걸 알아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느껴요 지금처럼 느껴 지금처럼 하지만 모든 정보의 가르침은 어떻게 세팅돼 있어 아 우리가 예전에 그런 토성기 달기 지구기에서 지났고 지금은 목성기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비위에 우리는 그런 걸 공부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딱 태어나면 어디로 느껴요 지구 언제 반복했어 토성기에서도 똑같이 반복했어요 여러분이 딱 나다 했는데 어디였어 토성기 여러분들이 딱 나다 했는데 어디였어 태양기 달기 지금 지구기 목성기에 가도 딱 나다 해버리면 어디예요 아 이게 그냥 지구기구나 과거를 보호하니 역사를 보호하니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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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은 그 대 지구기를 지나 지금 다시 목성기구나 그러면 옛날에 그랬듯이 우리는 다시 금성기 발칸성기를 지나서 아 그 지구기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겠죠 그쵸 목성기 안에서도 토태달 지구기 금성기 안에서도 토태달 지구기 지구기 안에서도 토태달 지구기 계속 반복 그러니까 아틀란틱을 넘어오면서 토성기 분리 태양기 분리 달의 분리 휴지기를 지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언제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고 깨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자고 깨도 반복하는 거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우주체니까 우주가 잠들었다 깼으니까 휴지기를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실제 지난 거야 그게 여러분이 자고 깨는 게 잠깐 졸았으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룬 대 글로브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위대한 두 축의 지도자의 우리는 뭘 받았다 축복과 은총을 받았다 그 25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우주 세상을 열었고 여러분들은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다 얼마나 축복받았나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표현하면서 공부를 더 크게 크게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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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